뭐든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정신 계약하자 우리 평생 서로만 바라보게 일방적인 사랑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게 다시 시작하자 왜 이래 왜 그러긴 우리 필연이 동생 하나 만들어줄라 그러지 언젠 죽어도 싫다며? 우리님 나이가 있어서 나을 수 있을 때 나야지 원체 노산이라 걱정은 좀 되지만 말이야 그래 너 젊어 좋겠다 둘째는 딸이면 좋겠다 아냐아냐 아예 쌍둥이로 났으면 좋겠다 그치? 넌 이불을 애만 짓네 야을 안쳤죠 아아아 drinks 아아아 이불의 애만 여자 helmets 의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